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3, 1 벌떡벌떡 아!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아! 미치 많이 흔들어서! 되게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집 라인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는 신두리 해안사구로 왔습니다. 다함께 그럼 신두리 해안사구를 살펴볼까요?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표범장지변과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하지만 한계에 흔들 Repúbli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